구로구청 교육지원과 또는 구로평생학습관 1관으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02-860-28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2022년 경비원 신임교육 프로그램 3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이번 프로그램은 만 40세 이상의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. 중장년층 취업구직자에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수료 후 취업까지 지원합니다. 신청을 원하는 분은 8월 24일까지 구로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02-860-2500-215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반려견 행동교정교실 찾아가는 펜마스터 신청자를 모집합니다. 동물 등록을 실시한 구로구 주민이거나 유기견 입양가구 및 반려견의 이상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로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. 신청을 원하는 분은 8월 26일까지 유기견 없는 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기견 없는 도시 031-481-859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